보시는 화면은 6월 11일 일요일 저녁 9시에 일기도입니다. 먼저 세상의 과거와 달리 한국 서해안에 강한 안개 경고 표시가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운전하셔야 하십니다. 바다 안개로 인하여 가시거리가 짧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기도 좌측을 보시면 1000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한반도 주변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곧 중국 중부 상하이를 지나서 한국 서해안으로 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중국 만주 지역에도 저기압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상공 500헥토파스칼 약 5500m 상공에서 바라본 화면입니다. 조금 전에 봤었던 일기도상의 모습처럼 중국 만주 지역과 중국 허베이성 베이징 주변에 강한 저기압이 보이며 이 차가운 공기가 하층의 따뜻한 공기와 조화하면서 한국에 소나기를 뿌리고 있습니다. 상공 500헥토파스칼 약 5500m에는 현재 서울이 마이너스 13도, 충청도 지역이 마이너스 11도, 제주도 지역이 마이너스 9도의 차가운 공기들이 유입되면서 한국 전국적으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6월 12일 월요일의 대기 상층의 기온을 살펴보면 오늘 6월 11일 일요일과 대동수 야계 유럽중기예보센터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6월 12일 월요일 대기 하층은 오늘 11일 일요일과 달리 낮은 기온을 보이면서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국지적으로 내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인디의 유럽중기예보센터를 보시면 키르키스탄에서 중국 신장익으로 자치고 그리고 러시아 지역까지 길게 강수대가 늘어선 것이 보입니다. 극인 강수대가 매우 빠른 속도로 남아하면서 시야일 수요일에는 러시아의 연해주까지 진출하였으며 14일 수요일 오후부터는 북한과 한국 강원도와 경남지역에 비를 뿌리기 시작하여 시야일 수요일 오후 5시가 되면 한국 전역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올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비는 15일 목요일 새벽에는 모두 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축하드리고 있습니다. 축하드리고 있습니다. 축하드리고 싶은 한zego 세계지만